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농업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첫 과목, 재배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배의 기온과 현황에 대해서 작물 재배와 개념, 재배와 작물이란 작물과 재배의 어떤 그런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자면 작물은 사람의 식량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재로 우리의 이용 목적에 맞게 재배 관리하는 식물을 말하며 경제성과 이용 가치가 높은 것을 재배종으로 순화, 정착시켜서 재배하는 것을 그러한 식물을 작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우리 인류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개량하여 야생상태의 원형과 비교하면 특수 부분만 발달한 기형적인 식물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물은 야생종, 원형과 비교하면 아주 생종 경쟁에 있어서 약하죠. 그래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이고요. 재배라는 것을 보면 재배는 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고 하는 일련의 생산 과정을 재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여 수량을 증가시키는 작업이 재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또한 작물의 생육을 위해서 토양을 정지하고 잡초와 병충해를 관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재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배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의식주, 입고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물조와 재료를 얻기 위함이며 주로 식품의 생산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배의 처음에 시작이 된 곳이 있겠죠. 재배의 시장이 재배에 처음 시작한 곳을 재배의 발상지, 주로 농경의 발상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세계 4대 강 유역에서 재배가 시작이 됐죠. 중국의 황하나, 양자강 유역,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 강 유역 및 이집트의 나일강 그런 유역 쪽에서 먼저 재배가 시작이 됐고요. 또 산간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멕시코 마야문명의 발상지였던 그런 곳에는 산간 지역에서부터 재배가 시작돼서 점차 이렇게 평화지역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해안지대에 발상지도 있습니다. 북부 유럽의 해안지대와 일본의 일부 해안지대에서 발상이 되었는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재배의 발상지가 아닌 곳은 세계 4대 강 유역 산간 해안지대 이곳을 넣고서 하나 따른 걸 넣어서 하기도 하죠. 다음, 재배의 목적이 그러죠. 많은 수확을 얻어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재배를 많이 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3요소를 우리가 수량의 3요소에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죠. 주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재배의 3요소는 유전성, 그리고 환경 조건, 환경, 그리고 재배 기술. 이 삼각형의 3요소가 똑같이 커져야 수량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변만 이런 식으로 가령,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유전성 커지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게 작아진다. 환경이, 환경은 좋은데 재배 기술이 없다든지, 재배 기술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성과 환경 기술, 재배 환경 이런 것들이 고르게 성장을 해야만이 재배가 수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작물의 기원, 기원도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한 식물이 최초로 발생된 지역을 그 작물의 기원지, 그 식물의 기원지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식물은, 모든 작물은 야생 식물이었죠. 그래서 그 야생을 우리 인간이 순화, 발달시켜서 재배한 것이 작물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물은 원형이 야생인데, 이 야생에서 변이와 계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작물의 최초에 발생한 그 지역을 그 작물의 원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산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 그 과정을 지리적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식물의 지지적 분류를 러시아의, 옛날에 구소련이죠. 바빌로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식물 육종학자이고 유련학자인데, 전 세계를 통해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그런 농작물과 그 작물들의 근연, 가까움과 멀고 어떤 인연관계가 있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리적 미분법으로 조사한 다음에 유전자 중심지설을 제안을 하였죠. 유전자 중심지설은 뭐냐 하면, 농작물의 발생 중심지에는 변이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유전적으로 또한 우성형질이 많고, 그 농작물의 발생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우성형질이 점차 탈락하고, 열성 유전자가 많아진다는 그러한 학설입니다. 이것이 유전자 중심지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1차 중심지는 우성형질의 것이 많고, 원시적인 그러한 형질을 가진 품종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전파되어서 2차 중심지로 또 퍼져나갈 때는, 그쪽에서는 다시 우성형질이 탈락되고, 열성 유전자가 많이 발현하는 그러한 것이 유전자 중심지설이 되겠습니다. 바빌로프의 작물 기원 중심지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다음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은 어느 작물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때로는 다른 인도나 중군동이나 이런 걸 들어서 나오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작물의 원산지인 것이 딱 4종이 있습니다. 콩, 인삼, 감, 부추. 이것은 중국하고도 같은 원산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콩, 인삼, 감, 부추. 이 4종은 우리 한국이 원산지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캔돌레, 캔돌레도 가끔씩은 시험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물이나 유적이나 전설 등을 기초로 해서 조사를 했겠죠.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적 고찰을 통해서 재배식물의 기원지를, 기원을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배식물의 조상형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이 그 재배작물의 기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883년에 재배식물의 기원을 펴냈습니다. 다음에 작물이 원형에서부터 진화, 분화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들이 이용하는 그런 작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작물의 분화화, 진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작물의 분화 과정은 특별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분화란 작물이 원래의 것과 다른 여러 갈래의 것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분화를 하고요. 진화는 분화 결과 점차로 높은 단계로 발달해가는 현상을 진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물이 분화를 통해서 진화를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작물이 될 때까지 과정은 첫 번째가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도태와 적응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은 순화, 순화가 되어가지고 유전적으로 이렇게 안정 상태를 작물이 완성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건데 유전적 변이라는 것은 작물이 분화하는 그런 과정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유전적 변이, 자연교잡, 자연 속에서 암술, 수술이 교잡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돌연변이도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의 종과 달아온 다른 새로운 유전형이 생기는 것을 유전적 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변이가 도태 적응, 즉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은 적응을 해서 살아남고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도태가 되겠죠.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응형이 적절한 조건이 이렇게 생육 조건이 갖춰지면 그 조건에서 잘 적응해서 순화해서 적응해서 잘하는 것을 순화다, 순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격절, 그 다음에 격절은 환경에 순화된 작물들이 유전적으로 다른 변화를 이루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작물로 하나의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유전자나 다른 적응형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되는 것을 격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고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격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고요. 격절은 이렇게 유전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그러한 단계인데 지리적 격절과 생리적 격절, 인위적인 격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작물이 분화할 때 돌연변이나 이런 것도 일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분화가 되는 것들도 있죠. 우리 현대의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이런 것들과 기상, 토양 환경, 병충에 감염되거나 또는 재배지역을 이동시켜서 재배할 때 이러한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화가 될 때는 환경에 의해서요. 염색체수가 변화되는데 이것이 야생중에 비해서 염색체수가 2 내지 4배체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작물의 일부 특성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개발을 해온 결과 원래 종류와 원종과 전혀 다른 그런 종류의 작물들도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작물의 다양성과 유연관계에 작물은 여러 기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유전적 변이와 어떤 그런 진화, 분화를 통해서 작물들이 퍼져나가죠. 그런데 그 작물들이 전부 다 개통에 있죠. 발생했을 때의 그런 다양한 어떤 관계, 어떤 작물과 어떤 작물이 비슷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유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유연관계를 파악해서 식물의 어떤 기원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의 유연관계, 유연관계는 멀고 가까운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데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는 내부적인 유전 영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유연관계 파악은 형태적, 생리적, 생태적 이러한 특성을 비교해서 유연관계를 밝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연관계를 탐구하는 방법은 교잡에 의한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염색체의 한 방법, 면역학적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연관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물의 분류, 작물을 분류할 때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죠. 식용으로, 공예로, 또 약으로, 또는 어떤 기름을 짜는 용도로, 또는 작물을 퇴비용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작물의, 지구상에 작물이 약 3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식용이 888종, 약 900여종이 되고요. 조미료 작물, 조미료 작물은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마늘, 파, 부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한 190여종, 그렇게 해서 한 3천여종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용 작물은 벼 등, 화국류, 화국류를 벼 같은 종류를 화국류로 합니다. 그리고 맥류는 보리와 밀을 말하고요. 잡곡, 두류, 먹는 용도로 쓰는 것이 식용 작물이고 공예 작물은 공업 원료로 이용되거나 가공 과정을 통해서 생활에 쓰이는 작물이고요. 사료 작물은 가축의 먹이로 쓰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목초류, 그리고 또 풋배기 작물은 뭐냐 하면 작물을 심어서 푸르푸드할 때 베어가지고 사료로 쓰는 것을 풋배기 작물이라 하고요. 녹배기 작물은 토양에 퇴비로 집어넣기 위해서 녹색 식물들을 키워가지고 토양에 갈아서 비료 대용으로 쓰는 것이 녹배기 작물이죠. 그리고 원예 작물은 과수, 화해, 채소 이런 것들이 원예 작물이 되겠습니다. 채소나 꽃이나 과일, 나무 같은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적 분류로는 이건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작물을 분류할 때 농업적인 분류입니다. 이것은 이용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요. 농업적 분류로 있어서는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또 녹배작물, 원예작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작물은 곡숙류와 서류로 구분하는데 곡숙류는 화곡, 그러니까 벼, 보리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 화곡류는 미곡이 있고요. 맥류가 있고 잡곡이 있는데 미국은 쌀을 말하죠. 여기 수도, 육도는 뭐냐 하면 수도는 논에서, 그러니까 물논에서 키운 것을 수도라고 그러고 밧벽, 밧벽을 육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맥류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밀, 귀리, 호밀 종류가 맥류고 잡곡은 조수수, 옥수수, 기장, 피, 메밀 등이 잡곡이 되어있고요. 두류는 콩, 콩둘자를 써서 콩, 팥, 녹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서류는 마,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공예작물은 식품의 원료나 약으로 이용하는 성분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인데 섬유작물, 유료작물, 유료작물은 참깨, 아주까리, 유채, 해바라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기름을 짜서 우리 생활에 쓰기 위한 것들이 유료작물이고요. 전분작물은 녹말을 얻기 위해서 쓰는 작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양료작물은 약, 제약 성분, 약품의 어떤 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되겠고요. 당료작물은 설탕 성분을 얻기 위해서 얻는 작물이 되겠죠. 기호작물은 차나 담배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다음에 사료작물로는 가축의 먹이로 쓰기 위한 것이 사료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영양가가 높고 가축의 기호성이 좋으며 가축이 좋아해야 되겠죠. 잘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료작물로는 화분과 작물, 화분과는 아까 벼처럼 잎사귀가 길쭉길쭉하게 올라오는 것들이죠. 옥수수, 호밀, 귀리, 티머시, 라이그라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콩과루는 알팔파, 알팔파가 사료작물로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화이트클로바, 레드클로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타, 순무, 비트, 뚱딴지 이런 것들도 사료작물로 쓰고 있습니다. 뚱딴지는 돼지감자라고 얘기합니다. 돼지감자, 다음에 녹비작물은 비료작물이라고도 하고요. 녹색식물의 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녹비작물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은 콩과하고 화분과를 이용을 많이 하고요. 다음에 원예작물은 과수, 채소, 화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과수는 열매를 얻는 과일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열매에 따라서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견과류, 준인과류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채소는 과체류, 근체류, 협체류, 경협체류 그러는데 과체류는 열매, 채소를 말하고요. 그래서 참외, 호박 이런 것들은 과일 사실은 과일이 아니죠. 채소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냥 과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채소라는 걸 아시고요. 과일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과일입니다. 위에 과수에 나오죠. 그다음에 근체류는 뿌리채소를 말하고요. 협체류는 잎사귀가 딱 접혀가지고 콩을 까고서 이렇게 펼쳐보면 잎사귀가 반으로 접힌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협체류를 콩 종류를 말하고 그다음에 경협체류는 줄기와 잎사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경협체류, 경협체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화해는 초본과 목본이 있는데 1년생이나 2년생 풀에서 꽃이 피는 것을 초본류 그리고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을 목본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